이제 한 18회 정도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술 장면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찍어야 돼서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 똑같은 액션을 여러 번 찍어야 돼서 좀 이렇게 칼도 무겁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또 그런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평소에 바느질은 잘 못하고요. 요리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좀 귀찮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울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울이라면 사랑한다면 인간이든 그게 뭐든 다 좋지 않을까요. 네 그렇습니다. 테나시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덥잖아요.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물이 뻥뻥 차고 사실 잘 쓰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국가에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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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ャンネル登録업ăn process